지난주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엠카운트다운 탑10 대결 그리고 새로운 탑10 후보의 핫한 컴백 그 주인공은 바로 청순 섹시미로 돌아온 진아 씨인데요 응원의 힘입어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무대를 선사 약간 팔랑이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전에 마릴렌만으로 저 약간 잡는 거 있잖아요 어때요? 비슷한 거 같나요? 여성미 넘치는? 넘치는 여성미로 그 매력을 한껏 어필하고 있는 진아 씨 오늘 탑10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? Didn't 드디어 감사합니다.